가운데 자리해주세요. 표시된 하얀색, 하얀색 쪽으로 앞, 앞으로 딱 좀 더, 네, 중앙으로 붙여서 서주세요. 네, 붙여서 서주시고, 앞에 부장님 보겠습니다. 정면, 가운데, 가운데, 룩 앤 프랑스. 왜 영어를 하냐면, 이분들이 다국적 걸그룹이기 때문에, 네, 사실 한국말을 너무나 잘하던데요. 자, 앞에 보고 사진, 그렇습니다. 손 흔들어주시고, 다 같이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? 좋습니다. 네, 예쁩니다. 자, 왼쪽 볼게요, 왼쪽. 자, 왼쪽 보고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. 기자님들 봐주시고요. 이분들은 4월, 올해 4월에 대응이 안 되요. 대단하죠? 자, 되셨으면, 오른쪽 보겠습니다. 오른쪽, 기자님들 사진 찍어주시고요.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시고,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수상 너무나 축하드립니다. 정면 한 번만 더 갈게요. 자, 정면 요구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정면 한 번만 더 갈게요. 되셨습니까? 네. 자, 이쪽 기사님도 가르쳐주세요. 정면. 자, 하트 부탁드립니다. 하트. 이쁘고 귀엽고 신나고 깜찍하게. 좋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수상하시는 액신 여러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신나고 anci entire routine. 상상 aesthetic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